Q. 삼성라이온즈 팬들에게 어떤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어떤 이런 이벤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적극 참여를 할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. 여기 옆에 있는 김대우 선수도 누구보다 적극성을 많이 가지고 삼성라이온즈 팬이라는 걸 좀 자부심을 갖게끔 선수들도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너무 딱밤에 맞춰져 있는데 구독자 수가 10만에 가면 제가 또 직접 이제 야구 선수들 저희 팀 선수들에 사인을 직접 받아서 또 이벤트를 할 거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성현 선수의 사인받기 브이로그 10만 이벤트로 일단 첫 번째 이벤트로 확정이 났네요. 박수야 뭐 깜짝 놀래 사인 좀 해.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야 인마 너 좀 작게 너무 컸다. 지금 애들 다 받아야 되는데 야 너도 사인해야 돼. 이거 뭐야 영어야? 매워지겠다. 역시 이 국물 먹어서 좀 다르구만. 이거 그때 우리 구독자 그거 그거 땜에 이제 팬볼 보내주려고 올라와서. 땡큐. 수환이 좋아. 아 얘들 쉬고 있는데. 규민아 이거 사인 한 번만 해줘. 지광이도 준비하고 있어. 지찬이랑 모른척 하지 말고. 뭐야 사인이야 낙서야. 사인. 사인이야? 네. 이게 뭐 또 알겠냐? 이게. mussomma 이런. 사인 많지? 그래. 네. 이제 많이 해야될거 아냐 지방도 낙서했고 땡큐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